아 그럼 으 으 우 고맙습니다. 자, 한 명석. 여기 또 왔습니다. 여기 또 왔습니다. 여행이 없기 때문에 여기 또 왔습니다. 여기 또 왔습니다. 나이 안 돼. 내 맘에 오는 거 여행이 안 돼 나이 안 돼 시내시기 시작하려고 아멘 나머로운 금요일에 멈추기 시작하도록 난 안 어울릴 거죠? 찌릿속이 안 어울려 아, 노래 듣는 거 아는 애기름을 내가 미친 거 봐요 난 안아 내 배에 서서 세상에 올리라 새, 흑, 흑, 초록, 탑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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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